한 80% 정도는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강행할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은 회의적이다. 민주당이 무리수를 강행하더라도 그렇지만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검수완박법안 그러니까 검찰 수사건에 완전 박탈해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민주당의 법사위가 소집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검수완박법을 심사를 강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소집한 뒤에 검찰의 수사건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검수완박, 검찰수사건 완전폐지법안 심사를 강행한 법칙이다. 정확하게는 행사소수품 개정안이고 또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검수완박법안이라고 기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법은 행사소수품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소위 심사를 진행한 이후에 해당 법안을 법사위 전체에 통과시키고 그것을 이달 내해 그러니까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에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일정을 되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4월 15일 날 박홍군 원리대표 진위 세력에 왜 171명 소속 의원 전원이 검수완박법, 검찰청법 행사소품일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8일 날 민주당의 법사위 소집 심사를 강행하게 되고 4월 중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5월 3일 날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5월 3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제 5월 9일 날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공포 거부권 행사 마지막 날입니다. 자기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만일 입법부가 통과시키게 되면 못 이긴 척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그냥 사람 국실 제대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하고 관련한 그런 부분니까. 노정희가 이제 사퇴를 했네요. 노정희 사퇴했는데 한번 보죠. 노정희 정말 참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문제를 다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참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연대는 대부분 일본 제도를 많이 도입했고 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어떤 생활 제도란 이런 부분은 또 미국화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이제 참 먹고 살게 된 것은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항상 그 위쪽으로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 세력과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자유 진영 해양 세력 사이에 그 교차 지점에 이제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한민국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있던 것은 해양 세력과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법의 지배라는 그런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삶이 참 좋아졌죠. 그런데 문정권 5년 동안 참 놀랍게도 법 제도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중국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수처법이 한참 격돌할 때 제가 상당히 놀란 것은 공수처법이 막 격돌할 때 공수처법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중국의 행사소송법을 그냥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때 청와대 작품이었죠. 아마 조국 씨가 민정수석이 있을 때 공수처법안을 아마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제가 입수한 중국의 행사소송법하고 너무나 공수처법안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이라든지 과거에 본인들이 결국 강행했던 공수처법안 등은 모두 중국의 행사소송법 이른바 공안제도를 많이 벤치마킹 본받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개탄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진짜 정신이 없구나. 어떻게 대한민국 제도에 행사소송법을 그냥 중국의 공안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행사소송법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공수처법안을 만드느냐 너무나 놀란 거 있죠. 그러니까 586운동권 정진들은 철두철미하게 법과 제도와 공적기관을 자신들의 통치연장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데 엄청나게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 애국시민들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적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의 악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쁘다 악하다 이 정도 아니고 사악한 수준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생각이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을 중국 쪽으로 끌고 가야겠다는 겁니다.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적들은 엄청나게 사악한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한 겁니다. 어떻게 중국의 행사소송법을 이룬 받아들여 가지고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러니까 차원이 다른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차원이. 한 번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 간단하게 보시죠. 공수처 설치라는 것은 2018년 3월 11일 날 중국의 제13기 전인대에서 통과된 바로 시진평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국가감찰위원이라는 그런 아주 공적기관을 큰 검찰에 필적할적인 공적기관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신설법안과 유사합니다. 공직자 등 특정 범위의 사람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재산조회 및 재산동결, 재산몰수, 인신구속, 신문 등 강제수사를 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21조, 25조입니다. 이런 종류의 행사소송법을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공수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척하고 지금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낭만적으로 협치니 합이니 통합이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 또 당할 겁니다. 또 당하는 것이죠.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검사로서 활동하다가 나온 김웅 씨가 4월 16일 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서 검수완박법을 해보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어제 여기에 소개해드렸던 허영 경희대 석자 교수님 마찬가지로 검수완박법의 실체를 위한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더불어당의 검수완박법을 보고 세상에 없는 회개한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명확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공안제도입니다. 중국은 마우쩌뚱의 문화대혁명 중에 검찰을 없앴습니다. 반대파를 숙청하는 와중에 검사 등이 죄형법정주의니 인건보헌이 해대자 자본주의 물이 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찰을 없애버리고 인민검찰원을 만들었습니다. 인민이 직접 기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586운동권 정치인들은 분명하게 중국의 마우쩌뚱 문화대혁명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저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중국의 행사소송법이라는 중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민검찰은 중국 공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구입니다. 공안이 영장 청구하라면 청구하고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합니다. 공안이 기소하라고 송치했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검찰원이 공안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검수완박법하고 똑같습니다. 경찰이 시키는 대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은 수사도 못하고 경찰이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공안과 인민검찰원의 관계입니다. 중국 공상당은 공안을 이용하여 일당 족체를 지켜왔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공상당은 공안의 정보 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김웅 지금 국회의원은 검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공수처법안을 막는 일종의 홍보 분야를 맡았기 때문에 공수처법안이 중국의 행사소송법을 그대로 뺏긴 것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고 바로 이것이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에 검찰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 일을 지금 바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그런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국화 업무 중국으로 닮아가자는 겁니다. 공수처에도 드러납니다. 시진핑이 들어서고 난 후에 정적을 제거하기에 맞는 기가 바로 당기율위원회입니다. 반부패를 기회로 반대파를 수사하고 숙청하는 당주석의 친이 됩니다. 우리나라 공수처가 바로 기율위원회를 뽑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웅 위원입니다. 조국의 1차 수사권 조정 때 들여온 제도들, 보완수사 요구, 수사종결권, 수사지휘박탄은 모두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뺏긴 겁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중국의 행사소송법을 번역한 것을 보면 그대로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관련된 조항이 다 행사소송법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심지어 보완수사 요구는 중국의 보충수사 요구를 그대로 뺏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를 중국화시키지 못해서 안달복달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586 운동권 정치인들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또 당하면 그러면 또 여러분들 수천 년 역사에 중국의 예송 역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밥수를 제대로 떨기 시작한 것이 해양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선택했던 그런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이별하면서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된 겁니다. 우리가 절대 이런 역사적 맥락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아주 중요한 것은 종복뿐만 아니고 종중이었습니다. 종중. 중국의 중화주의를 선택대로 따르는 것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그 점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뭐 여당 야당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저것이 정당입니까 1년에 400억 500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고 수백억에 해당하는 그런 세비를 받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훔쳤는데 그게 정당입니까 그게 어떻게 정당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민상님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뭐뭐들이 국민을 아주 쫄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은 모두 검찰에게 기소권 수사권을 안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77%는 27개국이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국과 한두를 꺼집어내 검수완박의 신뢰로 언급하는 것은 뭐뭐들이 즐겨 사용하는 눈속임입니다. 지난 5년간 주구장창 국민을 뭐로 취급하더니 아주 끝까지 그 모양입니다. 시종의 일관성이 있어 좋지만 그게 봉중종복질이니 시대의 반동으로 찍혀 소멸될 운명이란 사실쯤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알고 맞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이 천지찬입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하셨는데 474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가 없습니다. 출처는 조선일보입니다. 한 분 더 보시기 바랍니다. 김의경리입니다. 공산사회주의 중공의 행사소송법이 우리나라보다 선진이라는 경찰은 대체 중국의 공안인가 뭔가 한심하다. 중국 공산주의 세상에서 공상당 하수인격인 공안이 그대들의 이상모델인가 아닌가 85명이 찬성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수처의 신설도 엄청나게 크게 문제였지만 바로 검수완박법안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박병석 육선 국회의장이 좀 잘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지만 이번 달 23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외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봉이 바로 아주 민주당에 철두철미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김상희 의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뭐 보니까 거의 통과시켜 줄 것 같네요. 인상이. 검수완박의 의사봉 박병석 대신에 민주당 김상희 잡나 날치기 주도할 것 같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치를 주도하겠죠. 오는 28일 전으로 예상되는 국회의 본의의 시점에 맞물려 예정된 미국 캐나다 순방 일정을 박병석 국회의장에 고수하게 되면 김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사의 부의장 카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야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검수완박 법안에 맞을 경우 이것을 무력화하려면 민주당은 임시국계의 길을 2, 3일 작게 두는 살라미 방식 강종 편법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게 다 부정선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용인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여러분 실시해 봤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설문조사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찰권 완전 박탈 강행 방침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8만 2천 명 정도가 투표했고 14시간 동안 시행이 됐습니다. 강행하고 성공시킬 것이다 15% 강행하지만 성공시키지 못할 것이다 80% 강행하지만 성공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바람을 많은 국민들이 80% 담았지만 결국은 강행할 것이다는 것은 95% 이상이 나온 겁니다. 그들은 강행할 겁니다. 강행하고 성공 여부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80% 정도는 성공할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강행할 것은 아주 확실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